너무 예쁜 것 같나? 과도하게 뿌리셔도 되니까 과도 뿌리신 것처럼 얜 못 봤는데 얘도 네 걔 만들었.. 걔가.. 걔가 이틀 올렸어요 걔가 너무 애써 왔어요 와 그라데이션 목마이 라볶지? 그라데이션 선생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제 실력이 절제 아닙니다 월진이요? 아 요즘 캡틀 쓰고나.. 제가 못 참.. 하구요 아 그 안에 건 다 니니마 역시 오늘 니니마 짠거잖아요 와 진짜 까불..